지금 채팅창 보고 하니까 여미사님 왜 오늘 안 오시냐 이런 질문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그거예요 아시잖아 이왕영 교수님도 저건데 확실히 안색이 좀 안 좋긴 안 좋더라 아 그래요? 줌으로 하긴 하셨는데 네 그거입니다 자긴 그거 안 해봤지? 뭐요?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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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봤죠 안 해봤지? 아 검사는 해봤죠 하여튼 그겁니다 안 하는 게 좋아 그거 네 여러분 그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소식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기업들이 자사주를 사는데 그래도 꽤 많이 아마 돈들을 쓰고 노력들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주가가 좀 떨어져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기업 문화가 바뀌는 겁니까? 글쎄요 복합적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증권회사 리서치 연구원들도 이 현상에 대해서 리포트를 쓰고 있고 그런데요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1월 2월 기간에 우리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공시가 77건이라는 거예요 2021년에 동기간에 39건이었으니까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그냥 자사주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자사주 취득 자체가 주가를 올리는 직접적인 영향은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소각 미국 같으면 이제 이게 소각이 당연한 건데 우리는 그냥 자사주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도 공시 같은 걸 보시면 굉장히 오랜 동안 산다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정말 1억 정도 규모의 회사가 이 정도밖에 안 사? 그래서 오히려 더 열받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찔끔 사서 네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나 지난해에 비하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 국내 대표 바이오 기업이죠? 셀트리온 그룹이 자사주 매입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올해 두 차례에 걸쳐서 각각 1,800억 원 그리고 900억 원 제 매입 계획을 밝힌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권회사들도 꽤 많이 삽니다 대신증권, 키움증권, 미래해세증권 등 이런 대형 증권사들도 자사주를 사들이고 있고요 이마트도 최근에 1,200원 이마트 주가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사주 매입 외에도 대표이사라든지 집행임원 등 경영진들이 개별적으로 회사에 이건 뭐 다 공시사항이거든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일도 조금 잦아졌습니다 장병극 크래프튼 여기도 상장가 대비하면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졌던 거죠 지난달에만 두 차례에 걸쳐서 자사주식 200억 원 원치를 사들였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주가가 많이 내린 기업 중에 한샘도 있거든요 여기도 이제 임원들이 자사주 매입에 나섰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화투자증권의 김수연연구원 같은 경우에 이 자사주 혹은 내부자의 자사주 매입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언제가 많았냐 2018년 10월부터 11월 그리고 2020년 3월 지수 하락 때 이게 뭐 주수가 폭락했을 때잖아요 기업들의 자사주 취득 공시가 두드려졌다 이런 분석을 해봤고 그리고 그때 주가가 저점을 통과했었다 저도 그 기억이 나는 게 2020년 주가 폭락할 때 가장 크게 자사주를 산다라는 뉴스가 정의선 부회장인가요 그때 당시는 그때 굉장히 비교적 큰 규모로 그래서 따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주가가 올랐는데 한 번 더 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최근에 주가가 별로 좋지 않아서 어쨌든 정 프로가 얘기하듯이 이게 주가가 많이 빠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최근 들어서 소액 주주들이라든지 또 펀드 매니저들이 이거 디스카운트 이거 지배구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어떤 사회적인 여론이 굉장히 비등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만간 주총 시즌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제 보십시오 주총 시즌이 들어오면 아마 작년 재작년하고도 좀 다른 주총 상황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비교적 크게 지분을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제 의결권을 행사하면 예를 들면 감사의 선임이라든지 혹은 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들도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부 행동주의라든지 이런 펀드 매니저들이 또 가세를 한다든지 좀 소란스러워질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그래서 미리 어떻게 보면 주주들을 좀 달래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어요 그런데 눈 가리고 아우는 안 됩니다 자사주 매입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사주 매입을 보는 주주들의 입장에서 진정성을 느끼게끔 해줘야 된다 그러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늘 말씀드리지만 주주 환원율이라는 측면에서의 자사주 매입 소각 이게 이제 진행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배당에 관련해서도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주총 시즌에 임박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눈 가리고 아웅식의 어떤 자사주 매입 이런 의례적인 행사 그리고 자사주 매입하고는 또 파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주총을 무난하게 넘기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기보다는 아예 좀 근본적인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만 주주들과의 아주 건강한 관계를 설정하고 또 주식회사 제도 자본주의 근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잘 활용해서 자본을 조달하고 또 기업을 건전하게 성장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주총이 3월 마지막 주쯤에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올해는 한번 가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아 그거 뉴스가 되겠네 정프로가 정프로 주총장에 그리고 정프로 40개 종목 중에 주총이 대부분 슈퍼 말 나온 김에 우리나라에 슈퍼주총데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한 날 혹은 두 날에 걸쳐서 다 몰려서 해요 그거 좀 지향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트폴리오 많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한 군데 지정해서 갈 수밖에 없게 이게 사실 약간 짬짬이라고 이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걸 훨씬 더 편하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집에 찾아오지 않게 해줘야 돼요 집에 찾아와요? 주식을 좀 많이 갖고 있잖아 그러면 밤에 동의서 받으러 찾아와요 그래요? 집까지 와요? 네 급한 거지 하여튼 제가 이번에 어느 회사 가는지 한번 잘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정프로 출동 한번 가봐 가보면 내가 지금 뭘 하고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그 행위가 저 회사에게 내가 투자한 회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감하게 될 걸 아 그렇습니까? 가면 또 주지 못했습니까? 또 이럴 수도 있잖아 하여튼 그 통신장비네 바이오 쪽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지금 통신장비라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K 준비해 주세요 K 기자분들 연락 주시고요 두 번째 뉴스입니다 조금 전에도 소식이 나왔던 것 같은데 쿠팡이 지금 2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100달러에 시작했죠? 그렇죠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100조죠 100조 100달러가 아니라 아 사실 100조 100조의 시작이군요 50달러 때 50달러 때 50달러 때에서 반토막이 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쿠팡이 우리나라에 상장된 회사는 아닙니다만 미국의 상장이 NYSE에 상장이 됐는데 그때 100조라고 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대박이다 그런데 어쨌든 쿠팡의 실적이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실적이 발표된 직후에는 주가가 좀 버텼거든 그런데 그 이튿날 주가가 아주 크게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7%가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22조 작년에만 22조 매출을 했으니까 이게 역대 최대인과 동시에 성장률이 거의 54%가 나왔어요 매출액 성장률이 그러니까 쿠팡의 어떤 성장은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빨리는 게 뭐냐면 적자입니다 그래서 얼마가 적자가 나냐면 작년에만 15억 4,259만 달러 1조 8천억 순손실을 냈거든요 전전의 순손실이라는 게 5,593억 원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이게 6억 3배 이상 그러니까 매출은 50% 늘었는데 적자는 3배 늘었다 300%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이 기업이 매출 성장을 반영하는 만큼 언제 왜냐하면 이게 상장되기 전에도 박종대 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모셨을 때 살짝 적자가 좀 줄어들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실제로 작년에 적자가 많이 줄어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회원 가격 이런 거 가입비 좀 올리면 이게 워낙 지금 회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조금만 올려도 레버리지가 있어가지고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기대를 가졌고 그 기대로 상장을 했고 그게 100조 원 이렇게 가치를 인정받았던 건데 생각이 좀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성장주에 대한 미국 시장의 평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쿠팡만 빠졌냐 니네들이 얘기하듯이 줌이라든지 밸런티아 이런 거 더 많이 빠졌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건 어차피 성장을 굉장히 이렇게 빨리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빠졌다는 거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거죠 그래서 쿠팡 입장에서는 작년 12월에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로켓와우 회원비를 기존에 2,900원에서 4,900원 엄청 올린 거죠 거의 2배 가까이 올렸고 기존 유료 회원 대상으로도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데 유료 회원세가 900만이래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둘 다 회원 아니에요? 저도 회원이에요 회원이죠 우리도 회원 나는 회원인가? 우리 집에 한 사람만 회원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과연 쿠팡의 비즈니스 모델이 이런 온라인 쇼핑 커머스에다가 배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성장하려면 글로벌 선배들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과연 그 비즈니스 모델을 규모 있게 하는 회사냐는 아니라는 거죠 AWS가 있잖아요 아마존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 같은 캐시카우 사업을 정확하게 이제 도입을 하면서 그런 경쟁력으로 이제 아마존이라는 기업을 성장시켜 나갔는데 과연 쿠팡이 한국 내에서 혹은 동남아시아 뭐 이런 데 진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빨리 그런 글로벌 라이제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사업 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입장의 투자자들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쿠팡의 주가 그러면 이제 왜 이 뉴스를 전해드리냐 올해도 이 쿠팡의 후배들 예를 들면 뭐가 있죠? 쿠팡 후배들이요? 뭐 있지? 뭐 티몬? 뭐 이런 건가요? 아니죠 그거 있잖아 신선식 아 마켓 마켓 컬링 마켓 컬링 이런 거 우리 시장에 상장 대기 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규모는 쿠팡보다 훨씬 작잖아요 여전히 적자고 그러면 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 출하일 때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줄 거냐 이런 부분도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신세계 그룹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작년에 쿠팡 따라잡겠다고 대면의 일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 어떤 기업 활동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도 미국에서 상당히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 쿠팡의 주가를 보면서 반면 교사로 우리 기업들의 주가 또한 상장에 대한 기업 활동에 대한 평가도 해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 볼수록 정프로의 어떤 판단력이 굉장히 정말 예리했다 쿠팡에 대한 이야기 제가 한번 쭉 드리지 않았습니까? 언제? 유통 관련해서 전문가들 나오실 때 제가 말씀드렸죠 쿠팡이란 회사가 과연 지금 이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는 게 정당한가에 대해서 정프로는 미국에서의 아마존과 한국에서의 쿠팡은 전혀 다르다 그 얘기하면서 쭉 펼친 날이 있습니다 그래요? 컬리에 대해서도 제가 한 적이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얘기해봐요 쿠팡이요? 컬리? 컬리는 지금 현재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던 게 사실은 강남이나 분당의 어떤 30, 40대 젊은 주부들 대상으로 약간의 고급화 전략으로 성공을 한 건데 만약에 전국적인 배송 시스템 가지고 전국적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고가 정책 당연히 안 될 뿐더러 만약에 비슷하게 쿠팡처럼 싸게 가게 되면 이거는 그들의 인기에 가장 주요 원인이었던 어떤 고급화의 이게 완전히 망가진다 그래서 지금 컬리는 그런 대중화 전략을 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대중화로 안 가면 성장이 좀 정체되겠죠 성장이 정체되죠 그래서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다 정프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가 생각할 때 지금 한 1분에 걸쳐서 얘기했잖아 특별한 것 같아? 솔직히 얘기해봐 특별한 것 같아? 그런 정도의 분석이? 이 정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3프로TV 4년차 진행자가 특별한 것 같냐고 저 그렇게 보지 마세요 유통? 됐습니다 전 산업 분야에 걸쳐서 정프로의 분석이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인정이죠 전보다 훨씬 나아졌어 세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도 러시아 입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놓은 게 있군요 어제 휴일이었는데 어제도 뉴스가 좀 전해졌는데 미국이 제재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했냐 안 했냐 해가지고 러시아에 수출할 때 미국의 우방국들은 미국의 허가 안 받아도 되는데 한국은 그랬다고 옥신각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사실 저도 말씀드리자면 수출을 지금 할 게 별로 없어요 지금 다 철수한다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데 어쨌든 국제 공조라는 측면에서 조금 대응이 불일치했다는 측면을 지적했는데 이어건 기획재정부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몰랐는데 워싱턴을 치러 갔었더군요 가서 이제 미국의 재무부 차관이라든지 미국의 직접적인 제재 결정이 재무부 차원에서 하더군요 그래서 재무부 차관도 만나고 해서 금요일이었으니까 토요일날 이제 그 똑같이 이제 한국도 면제를 받는 그렇게 포함이 돼 있다 이런 뉴스가 전달이 됐죠 비교적 신속하게 대응을 한 거는 그나마 잘 왜냐하면 인도주의적으로도 지금 소류를 압박 러시아 압박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애플이라든지 지금 삼성이나 현대차도 지금 손절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뉴스가 전해진 것 중에 러시아를 지원한 나라가 하나 있죠 이번에 우크라이나 할 때 벨라루스라고 거기를 통로로 해서 이제 들어와 버렸잖아요 백러시아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가 7일부터 오늘부터군요 전략물자 등 벨라루스에 수출을 하는 것도 통제한다 이렇게 이제 지난번 이제 그런 부릴치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좀 선제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수출 규제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번에 침공에 도움을 줬던 벨라루스에 대한 것도 러시아하고 똑같은 그런 이제 제재를 가한다 이런 이제 뉴스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주중에 주말에 주말 가운데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온 소식은 대체로 이제 핵에 관련된 저 뉴스 원전에 관련된 뉴스가 대부분 이어져서 국제적인 금융시장의 불안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은행들 같은 것도 보거든요 유럽의 은행들 예를 들면 러시아하고 거래가 제일 많은 은행들이 어딜까 이렇게 보면 독일의 도이체뱅크 같은 데들 있죠 쭉 빠져버리더라고요 아 주가가? 네 주가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투기 등급 그러니까 거의 디폴트 직전 등급까지 이제 추가로 무디스가 또 낮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타격은 아주 직접적으로 유럽의 뱅크들에게 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저런 이제 금융거래들이 많은데 금융이 통제되어 버리면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디폴트 그리고 이제 채무불이행에 대한 걱정들이 그래서 유럽의 증시가 사실은 한 달 전 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상 최고가 부근이다라는 뉴스였잖아요 깍그도 그렇고 닥스도 그렇고 그랬는데 은행들을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약세 미국보다 더 약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의 단판 이런 것들이 진행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건 아닌데 쉽사리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대중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금융시장도 이제 월요일입니다만 수요일날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영향권에 조금 더 머물러 있는 그런 장세가 연출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러시아가 지금 멘트들이 점점 세지더라고요 러시아도 보니까 근처 나라들 중에 공항 빌려주면 전쟁에 개입한 걸로 보겠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아니 근데 거기에 이제 또 최대 원자력발전소를 장악해버리니까 까불지 마라 이런 느낌? 싼 느낌이 있는 거죠 하여튼 저희가 면밀히 계속 보면서 여러분께 가장 정확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3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바로 박병창 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복사가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천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